과수계의 에이즈, 흑사병으로 불리는 과수 화상병이 충청 지역 과수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과수 화상병은 한 번 감염되면 치료 방법이 없고, 확산 속도가 빨라 수확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안 그래도 생산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른 사과와 배, 앞으로 값이 더 오르는 건 아닐까 걱정이 큽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주요 사과 산지인 충주의 한 과수원입니다. 이제 막 열매 맺기 시작했는데, 최근 나뭇잎이 불에 탄 듯 검게 말라 죽은 나무가 발견됐습니다. 별다른 치료제가 없고 확산이 빨라, 나무 흑사병으로 불리는 과수 화상병이 올해 처음 확인된 겁니다.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농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무가 다 뽑혀 있는데, 확산 방지를 위한 매몰 작업이 한창입니다. 확진 판정이 나면 매몰 외에는 방법이 없어, 심하면 과수원 문을 닫아야 합니다. 충주는 지난해 56건의 과수 화상병이 발생해 17.2헥타르의 과수를 땅에 묻었습니다. 충주 외에도 충남 천안의 배농가에서 과수 화상병이 확인됐습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발생지 주변 2km 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관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특히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도 높고 강수량도 많아 기온과 습도에 영향을 받는 병원균이 확산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과와 배의 가격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